아 요렇게 오 타격감 개좋아 오 미쳤어 미쳤어 이게 쿨이 있네 저기 뭐가 보이거든요 간다 어 아니었다 어 죄송해요 제가 이거 깨버렸어요 실수로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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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일로 왜 일로 와 선생님 어 됐다 가자 가자 낄낄아 보고 싶었어 메일이 왔었거든요 이 피그 교수 돼지 교수한테 오래요 자기 그 뭐 사무실로 오라는 것 같은데 가보자 가보자 어 여러분 이거 V였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잠깐만 맵으로 갈 수 있나? 맵 맵 맵 음 여기지 어 여기 있다 어 안녕 어 잠깐만 어 여러분 이거 표시 뭐예요? 지금 여기 지도에 그거 보이세요? 상자? 이거였나? 어 여기 안에 있다 이거 못 가는 것 같고 아 풀룩 가루? 요건가? 여기 아 이거 아닌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할만한 거 있다 어 여기네 여기도 있나? 저 밖에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무한 레벨리오 하는 게임 저번에 누가 레벨리오 레거시라고 하시던데 백이? 빨리 오세요 교수님 에? 어 여기 잤어? 여기 카페트에서 누워 잔 거야? 인성이 누워있어? 어? 이거 뭐야? 길길이 밝으니까 되게 귀여운데 갑자기 누워있어서 갑자기 누워있어서 깜짝 놀랐어 오늘 밤에만 얻을 수 있구나 그쵸 낄끼리 목소리 예쁘죠 어 나 또 수다 떨다가 못 봤는데 란녹과 로그드는 로켓을 원해요 제가 스토리 못 따라가도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채팅 보느라고 내용을 잘 못 보였어 어 뭐가 움직인다 검정색이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쌩같이로 나오는 먼지 덩어리들 아니야 검정색 먼지 덩어리들 그 아가 그 아는 불구함이 그리스도 그 아는 불구함을 그 아는 불구함이 그 아는 불구함에 도서관 교수님 죄송한데 교수님 하는게 뭐에요? 왜 다 저한테 시켜요? 제가 가야되나요? 여긴 없다 띵 소리 안나는데 어 아니네 있네? 여기 뭐있다 어? 가죽 롱코트? 아 이건 뭐야 교수님 흑막 같다고? 그럴 수도 있어 어 어 어 죄송해요 제가 이거 깨버렸어요 실수로 어 어디갔어? 교수님 죄송해요 아 도서관 어려워요? 아씨 걱정된다 아 저 원숭이가 데미.. 데미가.. 데미가이즈? 원숭이가 어딨죠? 원숭이가 있어 여기에? 아 저건가 혹시? 이거 어떻게 아는데요? 이거 이거 아니고 아니야 내가 알아볼게 이거 일리는 없는데 이거 아니고 이거 일리 없고 어.. 뭘까? 아 이거 지금은 못 얻어요? 데미가이즈? 아 밤에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가자 패켓 교수와 이야기하세요 패켓 교수와 이야기하세요 이것도 있나? 아 진주님 모니터 터치해보세요 는 뭐예요? 안 속아요 뭐야 이게 어디야? 이거 노란색인데 뭐야 이렇게 복잡해? 요건가? 여기 가보자 아 저 하라범이 할멈 죽음 파헤치는데 고대 마법이 필요하다고 들은 거 같은데 그래서 주인공을.. 야아 맞아 맞아 나만 쓸 수 있잖아 고대 마법 그쵸? 역시 관상 관상 관상은 사이언스다 여러분 근데 나 여기 학교 다니는게 너무 재밌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우리 좀 천천히 갈까? 근데 이거 자동 달리기가 되네 어 아니야 안해 보조캐 같은데 쟤는? 어 저기 있다 어? 어 아닌데? 아 이거 방 안에 있는 거야? 아 됐다 됐다 어 올라가야 되나봐 어 민지님 안녕하세요 민지님.. 처음 오셨죠? 채팅 한 번도 안 쓰신 거 같아 어서 오세요 이분이 해캣 교수님? 나 이분 좋아 뭔가 해캣 교수님 되게 멋있어 아 민지님 라방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냥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니까 눈이 무서워요 인센 디오? 어 네? 뭐 하고 오래 교차한 지팡이들의 두 라운드에서 승리하기랑 루칸 브레틀리와 주문조합 연습 한 라운드를 완료하기 음 지도를 한번 볼까? 여기구나 아 여기 여기요? 여기는 어 찍어둔 게 있나? 이쪽에서 걸어갈까요? 여기서 가자 저쪽은 되게 그걸 안 해놨네 그 불꽃 파란 불꽃 그거를 안 찍어놨다 많이 어 뭐야 너무 멀리 왔나? 아 이쪽이구나 가자 가자 와 여러분 이거 봐봐 여기 풍경 미쳤나 봐 설마 저쪽도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못 가겠지? 저게 못 가게 만들어놨겠지? 와 진짜 미쳤다 미쳤다 여긴 없지? 어 안녕 안녕 친구야 어? 재밌다 수집하는 거 이거 진짜 오 이거 봐 오 무서워 와 안녕 얘들아 응? 얜가? 어 얘 맞죠? 어 루칸 브레틀리 브레틀비 아 배틀이에요? 배틀? 얘랑? 어 귀엽게 생겼어 어 얘 약간 데이브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머리가 완전 비슷한데? 세바스찬 아 내가 그때 팔랑팔랑 보이 종이짝 보이 어 내가 콧대를 눌러줬지 얘 완전 종이짝이던데? 걔랑 또 싸우는 건가? 음 아 결투클럽 학교 짱을 뽑는 것인가? 그럼 또 내가 빠질 수 없지 이거 해야 되잖아 하는 게 퀘스트 아니야? 내가 먹는다 학교 짱 아 세바스찬과 한 팀이 되래 걔 완전 약한데? 어 잠깐만 나 키 많이 까먹었는데 아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컨트롤이? 피하는 거였고 오 싸운다 어 무서워 어 부양 마법인 레비오스와 같은 제어 마법은 노란색 방어벽을 부술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캡스락은 당신이 적을 조준하지 않고도 추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잠금 상태에서 아 요걸로 방향키로 대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음 아 몰라 일단 가봐 왜 공격 안 해? 아 잠깐만 이게 노란색이 뜨면 그걸 하라고? 아 왜 이래 왜 이래 아 이걸 왜 쓰냐고 안돼 안돼 아 잠깐만 키를 다 까먹었어 어 한 번 더 할래 그리고 이거 그냥 지는 게 낫겠다 물약 안 먹고 물약 먹으면 좀 여기서 쓰는 거 아깝거든요 지 누르면 지가 뭐였죠? 지가 구르기였나? 일단 해봐 될 때까지 해 아 요렇게 오 타격감 개좋아 오 미쳤어 미쳤어 오케이 컨트롤 어 컨트롤 왜 안돼 아 요렇게 오 타격감 진짜 좋다 아 근데 이거 또 오랜만에 해가지고 키를 다 까먹었어 응 두번째 걸트도 있나본데 해볼까 더 센 애들 오나본데요 일단 해보자 이거 뭐 나중에 싸울 수도 있고 지금 싸울 수도 있는데 몇 번 한번 해보고 안되면 안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아 애들 수가 는다고요? 그러면은 3대 3? 루칸 나 지금 할래 해볼래 어 이거죠? 교차한 지팡이들의 다음 라운드 준비는 끝난 거야? 어? 1대 4로 싸울 수도 있다고요? 말이 돼? 내가 그럼 어떻게 이겨? 아 공격 연습을 먼저 하라고요? 오케이 연습 먼저 하고 그럼 해보자 음 뭐야? 이거죠 훈련용 인형 맞아 맞아 나는 일진짱이 될 거야 일진짱이든 우리 낄끼리 주문을 쏟아 부으라고? 오케이 어 아시오 성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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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비오소로 걸고 기본 공격? 레비오소 어 타격감 쩐다 진짜 아 연계기 연습? 어 아 어렵다 이걸 설마 제가 외웠었어야 되는 건가요? 어 뭐야 끝인가? 이걸 외워야 된다고요? 나 못해요 아 그냥 막 눌러도 돼요? 그냥 누르지 뭐 한번 해볼까? 싸우는 거 아 자신 없는데 3대 3이면 누구가 되는 거지? 음 아 고를 수 있구나 어 나싸이 오나이 내 친구 해보자 해보자 어 너가 맞을 것 같은데 어 아 또 배운다 소환 마법인 아시오 같은 위력 마법으로 보라색 방어벽을 부수해요 아 그러면은 이제 레비오소로 노란색을 하고 보라색은 이제 아시오 아이씨 어렵다 하하하하 해보자 할 수 있어 오케이 구르기 요거고 요거 계속 굴러다녀 그냥 왜 이렇게 안 풀려 왜 이렇게 안 풀려 왜 이렇게 안 풀려 아 요걸 눌러야지 되는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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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안돼 이게 칼이 있네 오 이겼다 솔직히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겼다 하하하하 재밌다 재밌다 어 다음 라운드가 또 있나봐 아니 근데 이거 방금 저 1대3 한 거예요 왜 나만 공격하는 것 같지 근데 주인공 버프인가 하하하하 아 너무 재밌다 아 싸우는 거 좀 재밌다 아 근데 이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어려워 옆으로 이제 옆으로 하는 것도 잘하지 롱 야 아 안돼 내가 너무 쎄서 그래 미안해 지금 못 타나 본데 아 해캣 교수에게 돌아가세요 떴다 아 습관성 레벨리오 오케이 도리님 감사해요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어 없는데 여기 없는데 어 저거 뭐야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됐죠 이제 됐다 됐다 가도 되죠 가보자 아 근데 진짜 여러분 너무 재밌어 타격감 진짜 장난 아니야 어 여긴가 나 이거 맵을 모르겠어 잘 봐도 일단 가보자 그러니까 짜식들 그렇게 건방 떨더니 재밌다 싸우는 거 재밌다 1끼리 잘한다 뭐 띵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근데 띵을 해도 어딨는지를 모르겠어 어 여기 등록할 거 있다 어 여기가 아닌가 밑에인가 어머 이건 뭐야 이거 거의 스테이크 써야 될 것 같은 느낌 그쵸 이거 어렵죠 위치 보는게 일단 가자 교수님 저 애들 이기고 왔어요 쉽던데요 새로운 거 배운다 인센 디오 불 마법인가 보네 불 마법인가 보네 광역기에요 대박 불 마법 이거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거를 저거 뺄 수 있죠 주문 세트에 인센 디오를 장착하는데 어쩐지 저 밑에 4개밖에 없더라 다른 마법과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거가 제일 쓸데없지 않나 이거 고치는 거 그쵸 이거 빼 어디다 빼 아니 이거를 끌리면 되나 됐다 됐다 음 그러면은 2, 3, 4가 이제 공격이구나 오케이 요건 요기다도 낄 수 있나 본데 윙가디엄 레비오사 구현 마법 어 이거 이거 거의 심지에서 우리 알트로 눌러서 위치 바꾸는 그거 아니야 헐 아바다 케다브라다 크루시오 임페리오 아 이게 이렇게 있구나 흠 재밌는 거 많다 변신도 있고 오케이 어 뭐예요 이제 교수님 아 진짜요? 내 방이 생긴다고요? 완전 대박인데 피그 교수한테 인센 디오를 배웠다고 말하기 여기였나 여기있다 여기다 피그 교수 와 방 꾸미기도 할 수 있다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기숙사? 거기를 꾸미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아니고 어 뭐야? 어 뭐야? 나 루머스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막 이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어 여기 지금 이거 뭐 있는데 밑에인가 보다 가자 그 벽에 까만 벽장식 같은 데다가 놓는 거예요? 나비 데리고 가라고요? 그 뭐야 이거 루머스 한 상태로 데려가면 돼요? 액자에 끼우라고? 아 이거 나를 쫓아 아 이렇게 여기? 여기도 하는 거예요? 까만... 아 오케이 어딨어요? 까만 액자? 1층에 있나? 그림... 그러니까 그림 없던 액자는 아는데 여기 옆에 있나요? 지금? 밑에? 오케이 가보자 어 메리링님 오셨네요? 메리링님... 또 호그와트 레거트 잘 아시잖아요 오케이 여기 있나 한번 보자 어 여기 아니고 나도 그때 1층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요거 이렇게 들고 가는 거 너무 귀엽다 그쵸? 1층에 있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제이아이님 아 그래요? 아까 그 자리에 있어요? 아 그 주변에 있구나 너무 멀리 있진 않고 끝죠? 퓨릭님 이거 진짜 재밌어요 한번 찾아보자 차분하게 어디 있을까? 어 여기 뭐 있어? 아 아 못 연다 그냥 하지 말까? 나중에 할까? 나중에 하자 나중에 일단 메인 퀘부터 하자 그니까 어디 있는겨 아 교수님 저 졸려서 조금 또 잘게요 아 진짜 이거 왜 누워있는 거야 아 그거 찾으면 필드 가이드 아하 어? 어느 계열 마법사? 그것도 정할 수 있나요? 식물로 패? 저야 저 아무거나 누르는 마법사예요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흫흐흫 흐흐흫 흫흫흫 하하 백브 나쁜 역할은 아니긴 하던데 심기를 안건두는게 좋대 피우 교수님이 무섰나봐 세바스찬과 대화하래요 연금술 아 재능포인트? 아 이거 그게 있어요? 스탯 찍는게 있어요? 아 진짜? 그것도 찾아서 찍어야 되는데 그런거 막 찍는거 싫은데 어 이거 뭐야 줍기? 어 블랙교수가 피그 교수님한테 보낸거다 음 아 5학년 학생이 온다고 아 이거 그 나 데리고 오는 날 편지 같은데 으흠 아 나를 데리러 가라고 이렇게 블랙교수님이 피그 교수님한테 말했네요 역시 나 주인공 모든 내용이 다 나 때문에 아 재능 포인트로 아 ESC 눌러서 재능 열려있는지 아 안 열려있어요 뭐가 되게 많다 어 이걸 내가 가방에 넣은거야? 필요없는데 콜렉션 음 이게 왜 어 퀘스트 그냥 가도 되나? 음 재능 포인트 있어도 찍지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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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필드가이스 150장? 나 지금 10장 모았는데 아니 이게 어디야 하하 아 그냥 걸어갈래 별로 안 먹을거 같애 이거 맵을 좀 잘못 만든거 같애 딱 보기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크림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크림님 아 여깄다 아 근데 이따 나중에 할래요 아 지금 메인캐리를 너무 하고싶어 여깄다 여깄다 야 안녕 종이짝보이 종이짝보이 음 그때 그 악역 어 얘기하지 말까? 음 말해도 돼요? 말해보자 그럼 크림님 그린것스 크림 그니까요 다 수상해 보여 난 나만 믿을거야 음 재안구역 음, 제안구역? 제안구역 가나 본데? 아, 무서워. 그걸 말해도 돼? 걸리지 않을 만큼 영리한 방법? 몰래 어떻게 가나 보다. 어, 오늘 밤 만나자고? 우리 걸리면 어떡해? 헉? 징계받는데. 음, 사서 선생님은 어떡해? 선생님 눈 피해서 어떻게 숨어서 들어가야 되나 본데? 그녀와 우리의 인탱글먼트.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인탱글먼트. 고난이 예상된다. 그래, 저녁에 보자. 큰일났다. 큰일났다. 바로 저녁 되나요? 어, 밤 됐어. 밤 됐어. 아, 나 이런 거 무서워. 오, 낄끼리 무슨 자신감? 헉, 피연나봇? 아, 투명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대박, 새로운 거 배운다. 오케이. 투명망토 하는 거 아니야? 아, 아, 아니구나. 바로 얘기하네. 망토만큼 성공률이 높은 건 아닌데 망토는 비싸서 마법으로 하는 건가 봐요. 어, 나중엔 이거 되게 많이 생기나 보다. F 말고 다른 것도 막 생길 것 같은데? 됐어, 했어. 투영 마법을 사용해서 금지 구역에서 들킨 일이 없게 하세요? 오케이. 이거 바꿔야겠다, 또. 어, 루머스 빼면 될 것 같은데? 투영. 아, 투명망토 배우면 눈알 상자? 아, 그때 우리 봤던 거? 호그스미드에서 봤던 거? 지금 하는 거야? 오, 오! 오, 신기해. 어, 여러분 잠시만요. 어, 가까이 있는 적은 수상한 행동을 감지하면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잡힌다면 퀘스트를 실패하게 됩니다. 아, 물음표가 뜨면은 조심하면 되겠다. 가보자. 물음표 안 뜨게... 오, 오, 오! 말하자마자 걸렸어. 죄송해요. 아, 이거 어떻게 해? 그럼 기다려야 돼? 어, 밑에 갑자기 바로 있어. 깜짝 놀랐네. 아, 진짜... 다시, 다시. 다시 할 수 있어. 저건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아, 뒤돌아 있을 때... 오케이, 오케이. 마법으로 유인하라고요? 마법 써도 돼요? 그럼 풀리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저기 저거 있는데? 이거 써도 되나? 어, 안 걸린다, 지금은. 마법을 멀리서? 오케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이거를 지나가라고? 여기를? 얘가... 뒤돌때가 있나 본데? 우와!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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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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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와, 올라와! 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가, 지금!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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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어, 잠깐만! 어, 어디야? 저쪽이잖아. 어, 어떡해? 저기, 저기다 쏘라고? 야, 저쪽 가봐, 빨리, 얘들아!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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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지금, 지금! 빨리, 뛰어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우와! 아니, 방금 쟤 서 있던 애는 이걸 못 듣는다고? 문이 열리는데? 어, 선생님! 어, 이쪽이야, 이쪽! 어, 왔다, 왔다! 어, 떨려! 어, 약간 심장이 떨린다, 무섭다! 무서워! 아니, 저 사람 저기 서 있는데, 어떻게 서랍에서 열쇠를 갖고 와? 네가 갖고 와! 아, 주위를 돌린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돌려, 주위! 음... 뭐, 열쇠는 필요하니까 필요하겠지? 아, 저기서도 마법으로? 유인은 제가 한다는데요? 어, 뭐야? 지금 투명된 거야? 된 거지? 오케이! 아니, 유인해, 빨리! 아니, 왜 안 해! 아, 지금 터지는 소리가 제가 낸 건가?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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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안 돼! 안 돼! 일로 왜, 일로 와! 선생님! 어, 됐다, 됐다,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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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호들갑 오죠? 나 진짜 무서워서! 됐다, 됐다! 아, 아, 무서워... 아,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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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나 지금 몰라, 그냥 가는 거야. 몰라, 몰라. 어? 쟤... 쟤, 걔야? 얘 내 친구죠? 아, 내 친구구나, 깜짝이야. 어? 아, 무서워. 원하는 장소를 유인하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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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구나, 오케이? 음... 어? 어? 어디야? 어, 이거 하고 싶은데 아쉬워. 하면 안 되죠? 어, 여기 있다. 적을 유인하려면... 이거... 이거를 하는 건가? 아, 헐! 이렇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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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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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여기 또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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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 사람... 여기 뭐 없나? 깰 거? 어? 아냐, 아냐, 아냐. 이리 오지 마세요. 저기로 가세요. 여기는 왜 없어요? 아까 흰색 그거... 아, 이건가? 책? 저쪽에 하면 되나? 어? 어, 간다, 간다, 간다. 지금,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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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아, 떨려. 어, 긴장돼. 이제, 쿨어대는 건가? 어, 잘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숨, 숨어갈까요? 일단 무너오니까 숨어서 가자. 어, 여기. 잠깐만, 돈이 있을 것 같아. 아, 교복 좋네. 어, 무서워 죽겠네. 야, 세바스찬, 조용히 좀 해. 잡기 좀 말해. 어, 이모늘님. 채팅 처음 치시죠? 어, 왜 취소해? 이미 봤는데, 오늘님. 오늘님, 나타나줘. 어, 이거 눈알 상자 아까 투명으로 할 수 있다, 하지 않았어요? 투영으로? 이걸 다시, 어?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아, 오늘님. 어서 오세요. 자주 와주세요. 호그와트 재밌죠? 아, 멀리 가서. 어, 여기 뛰는 게 안 되는데? 슈퍼트 눌러도 못 뛰어. 아, 바로 앞에서 안 되고. 아, 이게 약간 멀리서 안 들키고 투영마법 쓴 다음에 쟤한테 가는 그런 느낌인가 본데? 아, 어, 진짜 재밌다. 어, 아, 이렇게? 대박. 500골도 줬어!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이제 풀어도 되죠, 투영? 지금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레밍스님, 너무 재밌어요. 아, 얘가 돈 제일 많이 주는구나. 여긴 뭐 없니? 어, 띵했어. 근데 중요한 건 띵을 해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모른다는 점? 근데 여기 뛰, 그게 안 되는데? 달리기가 안 되는데? 아, 따찐이 포켓 먹어요? 맛있겠다. 어, 됐다. 이제 뛸 수 있다. 어, 이거 깨는 건가?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였지? 뭐였지? 레벨리오 뭐였죠,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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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구나. 왜 안 되지? 오, 이렇게? 왜 말이 다 달라? 레비오 쏘, 투영마법! 레벨이요 됐다 됐다 왜 여러분 거짓말해 왜 낚을라 그래 어? 아이씨 또 일 늘어가나 보네 으이구 진짜 으이구 진짜 으이구 진짜 음 이거 또 인성 파탄 답변 내가 널 믿어도 되는 걸까 아니 이거 해보고 싶은데 해볼까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너 같은 종이짝보이를 해볼까 해봐도 돼요 메리링님 얘랑 관계 나빠져서 뭐 안 좋은 건 아니죠 나한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래 해보자 미안한데 내가 널 믿어도 돼 음 음 어 그냥 나쁘지 않게 말하네 아 관계 크게 안 나빠져요 이거 고치는 걸로 하는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이거 다시 빼놔, 레파로 공격 마법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 또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이, 무서워 뭐 나올 것 같아 이게 뭐야? 여기 도서관 지하인데 동굴이 있어 헐 아, 뭐 나올 것 같아 싸우는 거 헐, 진짜 여기 아즈카반이에요? 아즈카반인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시는 분 스폰은 안 돼, 스폰 안 돼 여기가 아즈카반이어도 말해주지 마세요 아, 잠깐만 여기 있는데? 오, 폐허, 오, 나 이거 쓸래? 마법사 모자 이거 완전 키키 같을 것 같아 잠깐만 어, 장비 음... 머리 보호구 생겼다 아, 뭐야 이게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음... 근데 이거 하니까 방어력이 쎄지네? 어, 음... 코티지 사장님 같아졌는데? 그니까 아, 이거 좀 음... 아, 맞아, 맞아 안 보이게 하는 게 있었지? 아, 메리링님 감사해요 까먹고 있었다 이거 들어가서 어,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아, 외형 변경하기 맞아, 낄끼리는 요게 낄끼리지 우리 딴 것도 뭐 좋은 거 생겼나 볼까요? 이게 제일 좋고 음... 이건 없고 이거 없고 어, 뭐 많아? 어, 이거가 제일 좋네 아, 이게 요쪽에 있는 거일수록 좋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일수록? 그건 아닌가? 어, 의상 왜 이렇게 많아? 이거랑 이거 스탯은 똑같네? 어... 이게 난데, 그래도? 음... 아, 그렇게? 전설템이랑 뭐 이런 거? 희귀템 막 이런 거? 오케이, 오케이 음... 또 뭐 지팡이 손잡이? 아, 이거는 그건 없네? 이거 없는 게 간지잖아 이거 없이 할래 들어가면 되나? 어, 잠깐만 이거 옷이 이거 월... 이거 옷 뭐야? 이거 너무 이상한데? 잠... 여러분 죄송해요, 잠시만요 하하 옷 바꿀래 아, 바꾸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 해야겠다 요거 거지 같아 거적대기를 요거를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어, 아니야, 아니야 입을 거야 이거 입고 여기에서 외형 변경 음, 이거 봐 이게 훨씬 낫지? 어, 근데 교복 치마가 거의... 음... 이거 한복 아니야? 한복? 치마? 치마? 됐다, 그냥 이렇게 하자 근데 너무 거지꼴 아니었어요? 젤리곰님 들어간다, 들어간다 헉! 메리링님 나 들어왔는데 어떡해요? 물약 없는데 나 지금? 한 개밖에 없어 나 어떡해 물약 어떻게 만들어요? 나 어떡해 여기 뭐 나오나 보다 아, 물약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 몰라? 그냥 가볼래 어떻게든 되겠지 음... 이거 떨어지면 낙살일 거 같은데? 그쵸? 응! 아, 나 무서워 어? 아, 잠깐만 저거 뭐 있잖아 빨간색 어? 나 걸린 거 같은데? 어? 어? 어, 뭐야? 나 왜 이렇게 세? 뭐야? 너 왜 이렇게 세요?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게... 아, 이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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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야, 깜짝 놀랐잖아 아, 씨... 안 돼, 나 물량 없단 말이야 아, 씨... 아니야, 씨... 아, 씨... 아, 씨, 어떡해... 어? 나 죽었나? 아니죠? 와 깜짝 놀랐다 음 고대 마법 능력은 공격이 성공하거나 아 아까 그 G 누른 거 Z 누른 거 데미지 입힐수록 향상됩니다 성공적인 히트 콤보 10 이상부터 아 콤보가 생기는구나 아 빡세다 음 MP가 채워지고 적은 양의 체력이 회복이 됩니다 아 구르기에서? 제가 또 잘 구르거든요 도리님 컨트롤 눌러서 잘 피해봐야겠다 어 고대 마법 MP가 한 부분이라도 갇혀있으면 아 X를 눌러서 아하 아 티가 점점 많아진다 걱정돼 이건 뭐야 뭐 템인가? 어? 뭐야 저 밑에 저게 콤보인가요? 파란 색깔? 나 어떡해 근데 물약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 피 조금만 채우고 가자 저거 지금 차고 있거든요 음 제일 센 놈한테 고대 마법 오케이 근데 물약은 진짜 최대한 안 먹고 그냥 차라리 이거 그 리셋 되면은 어차피 다시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리셋하는 게 나을 거 같아 다시 재도전하면 되니까 아 얘네 또 있어 아 진짜 아 에이미님 안녕하세요 저녁 먹고 들어오셨어요? 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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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오우 대박 좋아 어? 뭐야 왜 맞았어? 오우 재밌다 재밌다 나 구르는 게 잘 생각이 안 나 저거 뭐 있는데? 아 이거 아쉬워? 아 무서워 오우 아닌데? 어 방법이 있을 거야 이거 이거? 음 이거를 열려면 여기에 뭐 있나? 여기에 이게 있는 거 보니까 뭐지? 잠깐만요 생각해볼게 어? 저기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여기서 저 죽어 죽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나요? 아니면 맨 처음부터 시작하나요? 그리고 저한테 안 좋은 게 있어요? 뭐 아이템이 없어진다든지 음? 옆에 계단? 여기 계단 있다고요? 여기 계단? 어딨지? 아 없어요? 저기 밑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저기로 뛰는 건가? 그럼 한번 뛰어볼까? 저기 뭐가 보이거든요? 간다! 어 아니었다 용기 냈지만 아니었다 어? 아 여기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요렇게 아 낄낄아 미안해 냅다 뛰었지만 아니었다 원형 금태안경? 아 재밌잖아 아 사실 여기 나오는 거 다 알았는데 그냥 한번 뛰어봤어요 장난 이거 몰랐어 이거 아 그럼 여기 가면 나오겠다 또 이쪽도 는 아니네 여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 진짜 웃긴다 아 깜짝 놀랐다 이거 되자마자 바로 가야 되나 보네 아 잠깐만 다시 다시 바로 가 바로 아 왜 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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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어 어 잠깐만 잠깐만요 숨 좀만 쉬고 아 너무 깜짝 놀랐어 와 진짜 무섭다 쫄깃해 심장이 아 또 누구 나올 거지 어 아닌가 이거 뭐야 음 이건 타겟팅이 안되는데 이건 그냥 장식인가 어 어 이건 뭐야 잠깐만 저거 없어지는데 저게 아 템 아 여기 뭐 있다 흠 아 어 어 뭐 나왔어 저기요 어디로 가요 어 저 밑에요 어디지 어 이거 왜 내가 움직이니까 소리가 나는데 이게 아 저기에 올라오네 저기까지 뛸 수 있을까 저랑하니까 곰깸댔어 아 너무 무서워 와 떨린다 그냥 저기로 냅다 점프해도 되나 음 방법이 있겠지 자 생각해보자 어 어 오케이 어 음 음 음 음 뭘까 여러분 이것만 스포해줘요 이거 알려줘 모르겠어 약간 여기 어딘가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모르겠어 여기 진짜 모르겠어 그니까 알려줘 끼끼리 살려주세요 요 불쌍한 얼굴을 봐요 훈수 훈수 해주세요 난 저기 맞는 거 같은데 저기 앞쪽 길 위에 어 앞쪽 길 앞쪽 길 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어 아 헐 대박 미쳤다 아 아 요렇게 아 어렵게 만들어놨어 어 어둠의 마법 결투용 글러브 뭐 쇠 보인다 해보자 해보자 장비 어 이거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공격력 세진다 이거 하자 어 근데 너무 파이터인데 이거 이거 숨기자 이것도 외형 변경 됐다 됐다 아 오늘님 괜찮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보면 되지 뭐 답답해 하시면서 맞아 나 오늘 재규현님 안 왔으면 울었을 거야 어 아 무서워 이제 어 여기가 저걸 치면은 요쪽이 생기고 저쪽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뛰어가면서 한번 더 날리는 건가 해봐 일단 죽어도 돼 일단 여기를 달려가면서 쳐 오케이 아 이거 맞다 은퇴 안경 안경을 왜 이렇게 많이 줘 스카프 술 장식 숲 한번 해보자 오 공격력 공격력 6이나 올라가는데 이거는 조금 귀여운 것 같기도 근데 하지만 없는 게 더 귀여우니까 없애 어 다 왔어요 이제 어 귀여워요 아 그러면 할래 보이게 해 귀엽다 귀엽다 어 이것도 있네 어 잠깐만 이거 너무한데 안경 이거 뭐야 음 근데 이게 그건 좋거든요 방어력이 올라가긴 해가지고 그니까 기숙사 사감 스타일인데 아 덤블도어 안경이라고요 아 외형 변경이 있어요 아 그니까 일길이 안경을 한입 했는데 음 일단 일단 요거 싸울 때는 일단 껴야 될 것 같아 이게 요게 좋아가지고 아 일단 끼고 나중에 외형 변경을 하자 지금은 여러분 그리고 이거 뭐 물약 만드는 거 있어요 혹시? 나 어떡해? 지금 쟤 살짝 봤거든요 쟤네봐 엄청 많아 양쪽에 6명 있어 안경 어떡하지? 아 안경이 안경 머릿속에 안경밖에 없나봐 물약 어떡하지? 아 물약 수업을 들어야 돼요? 아 진짜 큰일났다 물약 하나 갖고 할 수 있나? 여러분 그것만 알려주세요 여기가 마지막 그건가요? 보스 마지막 맵인가요? 여기가? 음 피지컬로? 나 또 저런 말 좋아하는데 맞아 그냥 죽으면서 해야 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답답하시지 않게 잘 해볼게요 제가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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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한 명씩 좀 불러서 할 수 없나? 얘 가까이 가면은 아 오케이 오케이 굴러서 음 아 맞아 어 잠깐만 어? 어떻게? 어? 오케이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어 피했어 뭐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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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굴러 아우 아우 아 이거 방금 떴는데 어 쟤 저기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나 그냥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그거였어 어? 와 미친 나 개멋있어 아 나 이거 아 아는데 아씨 아씨 일단 구르고 일단 구르고 일단 구르고 있어 와 나 왜 이렇게 잘하지? 여러분 나 미쳤는데 여러분 보셨죠? 피지컬? 와 대박 재밌다 미쳤다 진짜 재밌어 아 여러분이 팁 줘서 그래 그냥 구르라고 와 진짜 멋지다 석진아 우후 너무 웃겨 아 여기서 못 뛰네 짱짱 여러분 나 조금 방금 좀 잘한 것 같아 그쵸? 이거 어려움 해도 되겠는데? 막 이래 아 재밌다 재밌다 아 리아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리아님 지금 왔어요 나 방금 진짜 멋있었는데 리아님 다시 보기로 봐야 돼요 방금 그 전에 장면 가보자고 기업 가보자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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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마법이 대박이었어 그냥 한 방에 죽던데요 멋지다 석진할 때 자주 해드릴게요 아기들 너무 귀엽다 이거 되게 옛날 느낌이다 그쵸? 물이 없어 오 비 내리게 해준다 아 1800년대 진짜 옛날이긴 하네 나는 이 사람들 갑자기 걸어나와서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들이었네 그러니까 애기 혼자 너무 귀엽다 아 이거 왜 아픈가 봐 동생이 그쵸 젤리곰님 진짜 장난 아니죠 감사합니다 오 쿨하게 간다 나였으면 티 엄청 냈을 건데 애기야 봤지 내가 지금 비를 내리게 했단다 이러면서 맞아 색감이 진짜 예뻐 어 얘가 걔예요? 여자애 나중에 또 나온다는데 아 얘구나 여러분 그쵸 얘기야 내가 해줬으니까 잘 살아야 돼 이러면서 음 커가지고 온 건가 봐 어? 5학년으로 얘도 5학년으로 왔다는데 역시 주인공은 5학년부터 시작한다 얘도 특별한 애니까 나왔을 거 아니야 어? 어? 소용돌이를 봤다고? 음 역시 주인공들은 소용돌이를 볼 수 있다 고대 마법 우리 아까 썼던 그 엄청 센 거 너무 좋아한다 제대로 훈련 제대로 훈련 이런 말 한 거니까 제대로 훈련 안 받고 그냥 막 쓰나 본데? 하핰 제가 그 훈련을 배우고 싶을 때 하그워넌이 먼저 하그워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그워넌이 하그워넌이 이 훈련은 이 훈련은 왕끈에 각각의 힘이 배우고 싶을 때 하그워넌이 하그워넌이 이렇게 우리 오늘 우리 오늘 얘기하지 말래 얘 흑막인 것 같은데 대답 안하고 그냥 나가는데 얘가 설마 볼드모트? 볼드모트 여자였어? 그니깐요 표정이 뭔가 저지를 것 같아 수상해 보여 너무 안수상해 생긴 우리 낄끼리 등장 어 안경과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순수하게 생긴 우리 낄끼리 귀여워 진짜 어떡해 아까 잘해줄걸 낄끼리가 더 선생인 것 같아 야 세바스찬 아까 미안해 장난이었어 야 세바스찬 뭐 멋있다 대박 궁이 쫙 꼬이 잘했어 잘해줄게 이제 뭐야 종이 짝 설렌나? 와 대박 메인 퀘스트 끝났는데? 오 7레벨 됐다 여러분 근데 물약 어떻게 아 물약 뭐 해야 된다고 했지 아까 수업 들어야 된다고 했죠 뭐야 퀘스트가 없는데 어 어디로 하는거지? 어 됐다 됐다 떴다 떴다 피그교수 피그교수 연구실 아 재밌다 아 너무 여러분 나 또 싸우고 싶어 너무 재밌어 아 제이키가 퀘스트? 어 메리링님 이거 호그아트 해보셨잖아요 너무 착하시게 또 안 알려주시려고 어 제이키가 퀘스트인 것 같은데 모르는 척하면서 알려주신다 친절하셔 어 여기서 또 자는거야? 아 이번 어 뭐야 진짜 잤어 여기서 아침 됐는데 어 누가 계신데 저기요 저 왔어요 얘기하실 거면 저 여기서 좀 잘 깨요 아 저분 수업도 들어요? 이 사람? 제가 갔다 왔어요 그니까 학생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해 그니까 나 지금 교실에서 잤다고 어 잠깐만 아 너무 웃긴다 이거 근데 귀여워 근데 낄끼리 저 안경 안 보이게 할 수 있는데 안경 없으면 또 낄끼리 느낌 안 사는데 기숙사가 필요 없을 것 같아 기숙사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아 원래 꼈던 안경으로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귀여워 근데 귀엽지 않아요? 나름 귀여워 품어치 인간인 것 같아 목도리하고 음 얘기하는구나 이사도라 이사도라 아까 그 여자 애기 큰 애가 이사도라였어요 그치 허옆지 그냥 요거 할까? 나름? 아 죄송한데 뭐라고요? 저 지금 치토스랑 대화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피구 교수님 아 맞아 너무 독보적이야 진짜 매력적이야 진짜로 어 네? 이 책을 갖고 런던으로 가야겠다 교장선생님의 조 교장선생님께서 조지의 죽음을 내가 마법부에 직접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조지? 조지의 죽음? 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조지가 누구였지? 아 란록? 란록이 죽인 그 아 아 아 마차 아 맨 처음 나왔던 사람 마차에서 죽은 사람 아 아 아 아 오케이 어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라고요? 알겠어요 근데 제가 죄송한데 당신을 어떻게 믿죠? 좀 수상해 너무 이렇게 비밀 다 털어놓는 게 이상해 아 불안한데 스포 금지 스포 금지 이 사람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말하지 말기 어 약초학과 간다 약초학과 아 요게 또 이렇게 다 연결되게 해놨구나 어 친구들 소홀히 대하지 말래 아 진짜요? 아 이제 잘할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저 물만 따르고 아우 시원해 어 도리님 되게 과거에 계신다 갑자기 그 마차 같이 탄 사람이요 도리님 지금 현실로 돌아오세요 F 한번 누르세요 어 네티가 방금 부엉이 우편을 보내서 호그스필드 마을에서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음 음 네티 오케이 근데 나 미안한데 약초학 수업 들으러 가야 되는데 잠깐만 음 세계 지도? 아 뭐야? 하일랜드 지도입니다 지도에 대부분 안개로 덮여있어 시야를 제한합니다 이거 설마 여기를 다 우리가 가는 거야? 아 이쪽 새로운 마을을 가는 거구나 와 진짜 넓다 미쳤다 탐험을 진행하여 지도 속에 안개를 제거하고 새로운 장소 및 마을 지하 감옥 도적 캠프 등을 찾아보세요 와 저 컨텐츠 미쳤다 여러분 80기가 할만하다 어 퀘스트가 되게 많네 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물약이 필요해서 약초학 수업을 먼저 가고 싶거든요 아까 제이라고 하셨나? 퀘스트가? 어 맞다 맞다 어 여기 있다 약초학 수업 음 됐다 네 80기가 어 이거지 아 70기가였나? 맞아 오픈월도 못 참지 여기는 아 여기는 뛰어가야 되나 본데 여기는 찍혀있는 게 없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서 뛰어가야지 근데 가끔 뛰어가는 것도 그냥 재밌어 학교가 너무 예뻐가지고 구경하는 게 재밌어요 아 여기구나 이거 하자 V 아 맞다 거기서 레벨류 해야돼 어? 어 이거 뭐야 어 도비야 어 청소하고 있어 도비야 수고해 어 여기 뭐 있다? 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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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에 상자 있어 상자 아 잠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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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학교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구나 어 뭐야 장비 슬롯이 가득 찼대 이거 그럼 못 먹어? 아 여러분 맞다 우리 장비도 정리해야 되는데 그때 이거 팔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어 여기가 아닌가? 장비? 여기서 하는 건가? 팔아야 되죠 이거 어떻게 팔아? 어 어 파괴하기? 판매가 30원? 아 상점 가서 팔아야 돼 아 마을 가서 아 어떡하지? 좋은 거 나오면 어떡해 이거 그냥 30원이니까 파괴할까? 싸니까 이거는 파괴하자 파괴하고 이게 근데 뭔지 알고 장갑을 파괴해 어 엉뚱한 마법사 모자 이건 귀여울 것 같아 음 머리 보호구 어? 아 이게 내가 지금 낀 건가? 아 이게 내가 낀 거예요? 모르겠어 이게 끼면은 이렇게 막 표시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닌가? 아 이게 이거 뭐야 똑같잖아 아까랑 아 보라색이 새 거예요 아 나는 무조건 좋은 게 나오는 줄 알았어 아 그러면 이거 다시 외형 숨겨야겠다 얘끼리 귀여워 음 음 됐나? 일단 가자 자 자 가보자고 약추학 수업 어? 어 여기다 바로 여기구나 잠깐만 우리 뭐 안 찍고 오지 않았어요? 여기 앞에 그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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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찍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더 가면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어 아닌데? 요거 아니야? 여기가 아닌가 봐 위층인가 봐 여기 들어가서 찍는 거 맞아요? 그러면 알려주실 때까지 대기 안 여기 그 온실 안에 있어요 아 길 따라서? 오케이 오케이 우와 오 예쁘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찍자 아 또 이렇게 가는 길에 찍을 수 있게 해놨구나 여러분 여기 진짜 예쁘다 이거 봐 우와 돌았어 약간 벌레가 많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예쁘다 온실 나무 저 안에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에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우와 여기 진짜 예뻐 가보자 가보자 수업 들으러 어 이건 뭐지? 오 어 얻었어 아이템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구나 음 이제 된 것 같은데 들어가보자 교수님 저 왔으니 교수님 저 왔으니 아니 아니구나 교수님 저 왔어요 여기가 여기가 수업인가 봐 어 저기요 저 이거 뭐야 아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음 방금 얻으신 걸로 위젠 월드? 물약? 아 우리가 먹은 거요? 어머 교수님 봐 너무 매력 있다 누가 봐도 이거 선생님이다 원예 선생님 아 원예렌다 약조학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새로운 낄끼리에요 아하 HP 물약 감사합니다 심지어 침투하기 원예 낄끼리 봐 너무 귀여워 여러분 우리 호그아트 캐릭터 심지로 만드는 것도 진짜 재밌겠다 헐 맨드레이크? 이거 심지 마법사 거기에도 맨드레이크 있던데? 우리 호그아트의 친구들 좀 더 편하게 만들어내는 것 같다 우리 호그아트의 친구들 우리 호그아트의 친구들 귀를 보호하자 아 귀여워 이끼리 뽑자 아이고 뽑아와 헐 오 어 다시 심어 오 이거 마우스를 내리니까 심어졌어 신기해 이름이 아 갈릭 갈릭 교수 나는 마늘이라고 하셔서 마늘 교수인 줄 알았네 교수님 죄송한데 귀에서 피나요 렛파로로 한 번에 고쳤어 대박 아 마법사 부럽다 교수님 귀여워 마늘 콩냐 어 안녕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땐 미안했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아니구나 아 이거 대환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교수님 진짜 매력적이다 음 어 귀가 먹는 줄 알았어요 어 우리가 심나봐 아 그 야외 그 아저씨한테 산 거구나 그니까 마늘 장식했으면 대박 어 재배 테이블에서 꽃 박하 씨앗 심기 요거 요거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실제 시간 실제 시간이야 이거 무슨 농장 게임이야 뭐야 별게 다 있네 아 진짜 중국산 깨무는 양배추 이거 재규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거 같은데 푸리웨트 군 푸리웨트 군 아 필요의 방이 열리기 전까지 약초와 교실 마법 약교실 들러가면서 아 이렇게 또 제작 기술도 있나보네 와 이거 8분 50초 잠깐만 이 친구 어딨는데 아 여기 있구나 안녕 다른 온실로 가기 응 맞아 얼굴 좀 보자 어떻게 생겼나 어 음 그래 잘 있어라 어 뭐야 아직 대화를 하고 있네 아 세바스찬 음 너도 나랑 해볼래 너도 종이짝 해줄 수 있는데 알았어 알았어 말 그만해봐 아 내가 가면은 오는구나 어 여기 뭐 많다 주울 수 있는 게 야 좀 비켜봐 나 이거 먹어야 돼 메리링님이 상자 먹으라고 했는데 아 요건가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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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원 오케이 좋아 좋아 얘 왜 나랑 같이 오지 야 뭐해 쫓아오는 거야 어 얘 봐 왜 쫓아와요 지금 너 나 좋아해 너 지금 나 이렇게 입었다 무시하냐 여기도 뭐 있을 것 같아 아 양배추 보여준다 아 얘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못 읽어가지고 야 잠깐 기다려 나 여기 좀 뭐 있나 보고 올게 어 쫓아온다 이거 자꾸 내가 보면은 못 본 척 한다 아 같이 가라 했어요 아 제가 이거 채팅이 있다가 자꾸 못 읽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알려주세요 야 가자 여기 뭐 없다 이거 봐 내가 보면은 뒤를 돌아 야 가자 쟤 이름 뭐였죠 야 이름 뭐였지 이름 까먹었다 가자 가자 아 리앤더 프리베트 아 프리베트 어 이거 같은데 양배추를 잡아보라고 손가락 조심하고 던지는 거 어떻게 하는데 어 어떻게 던지죠 뭐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탭키를 누른 채로 어 마우스를 눌러 도구 휠을 열고 중국산 깨무는 양배추를 장착하세요 아 요렇게 요거를 여기에 장착하라고 아닌데 아 요렇게 요렇게 아 요거 아닌데 아 요기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야 클릭했어요 아 그리고 2번 아 이거 아니잖아 아 요렇게 요렇게 탭키구나 아 다시 탭키 오케이 어 나 이거 쪼끔 주면 안 돼 나 싸울 때 좀 쓰게 어 귀여워요 나 갖고 싶은데 저거 저거 있으면 싸울 때 편하잖아 그래 쓸모가 있을 거 같은데 그래 쓸모가 있을 거 같은데 그래도 세바스찬보단 괜찮게 생겼다 갈릭 교수에게 돌아가세요 어 이거 가져갈 수 있어요? 아 얘가 쏠쏠하다고요? 아 얘를 내가 직접 키울 수 있는 거구나 어 가져갈래 오케이 다 가져가 근데 이거 나 분명히 까먹을 거 같은데 싸울 때 그래도 뭐 갖고 있으면 좋긴 하지 어 여기 뭐 있다 어 어 알키 오케이 음 다 챙겼나 됐다 다했다 아 잠깐만 아 뭐 놓쳤어요? 오케이 다시 다시 뭐 됐지? 아 교수한테 가라고? 아 오케이 아 죄송 교수님 저 다 했어요 몇 개 훔쳤어요 몇 개 훔쳤어요 내가 해야겠지? 죄송한데 식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걸지 마세요 어 많은 걸 주잖아요 해야겠다 아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또 있다! 어! 이건 뭐야? 어... 아! 쓸데없는 거구나? 약간 어... 어! 이거 다 됐다! 어! 1분! 1분! 우리 1분 기다리자! 어! 여러분! 1분 남은 김에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제가 지금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여러분도 화장실 다녀오세요! 꽃 폈다! 꽃 폈다! 꽃 박하잎! 아! 이게 그냥 해놓으면 계속 되는 건가 본데? 그쵸? 아! 나 서진님 팬카페 사진 보고 개 웃었잖아! 산타 사진으로 해놓은 거 아세요? 여러분? 서진님! 나 진짜 웃었어! 조사도 해야 되나? 아! 이건 아니구나! 아! 한 번 심으면 무한 리젠!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어... 그게 뭐였지? 퀘스트? 퀘스트 뭐였지? 무슨 키였죠? 여러분? 퀘스트가? 아! 맞다! 맵 열고 누르는 거지? 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어! 마법약! 마법약 한다! 마법약! 이제 이거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여기로 가면 되겠는데? 아! 맞아! 퀘스트 제2! 맞아! 자꾸 까먹어! 오! 마법약 하면 이제 저거 풀로 해가지고 마법약 만들 수 있다고 알려주셨거든요? 어! 잠깐만! 이거 탭키가... 이건 뭐야? 제조법 왜 이렇게 좋은 노래가 나와? 어? 어! 이 사람이 하고 있어! 우와! 잘하신다! 왜 이렇게 어디서 좋은 노래가 나오나 했네 어? 뭐야? 아! 안 찍었구나! 내가? 음... 퀘스트 추적! 됐다! 요거 마법약 수업까지 딱 하고 조금 얘기하다가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네? 음! 요거 요거! 요거! 부기다! 음! 오늘 호그와트만 했으면 그냥 해도 되는데 또 이거 심즈까지 2시간 하고 또 했으니까 또 4시간이야 난 이제 라이브 키면 그냥 기본 4, 5시간은 하는 것 같아 아! 이 사람이구나 샤프 교수 그쵸 젤리곰님 짱잼 오! 위젠월드 묘약 드디어 어? 얘... 왜 이렇게 좀 나대는 것 같지? 괜히 시비 걸기 이게 좀 아는 척하는 것 같다? 오! 역시 레번클론가? 오! 이거 내가 만드는 거야? 오! 이거 내가 만드는 거야? 오! 이거 한 종 오! 한 종 오! 포클럼프 즉... 오! 포클럼프 즉... 오! 포클럼프 즉... 오! 포클럼프 즉... 제가 지금 마우스 돌렸어요 신기하다 오! 오! 이거 재밌어! 오! 오! 이거 재밌어! 그니깐요 구름원님님 너무 재밌어 같이 얘기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나 이거 혼자 했으면 못했어 이걸 못 쪄? 바보 아니야? 오! 낄끼리... 교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포진님 오늘 다시 보기 무조건 봐야 돼요 저 진짜 결투 쩔었어요 진짜 진짜 맞아맞아 같이 보면 재밌어 그쵸 여러분 저 결투 완전 잘 했죠 그 애들이랑 싸우는 결투도 잘 하고 또 그거 그 뭐지? 기사들이랑 싸운 거 그것도 완전 잘 했어 교수님 죄송한데요 못 들었어요 뻔한 얘기 했겠지 만들어서 하라고 잠깐만 뭐야 결투 너무 재밌어 어 뭐야 어 위즐리야 게리스 위즐리 어 여러분 제가 못 읽어서 그런데 아 얘는 좀 잘생겼으니까 제대로 들었다고 할까 그니까 책을 읽느라고 대화를 못 읽어 어 위즐리면은 소 위즐리 어 말한다 말한다 아 보모 아 삐삐삐님 굴러다녔어요 열심히 근데 이번에 좀 잘했어 지금까지 나왔던 남자애들 중에 제일 난데 푸우포키퍼 푸우포키퍼 음 허락 여러분 허락 받은 거예요 아니면 몰래 가는 거예요 어 갖다 줄게 아 몰래 거짓말하는 거네 얘한테 허락 받았다고 어 어딘데 그게 여긴가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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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푸우포이 기타 여기에 다 있나 여기 있구나 어딨어 여깄다 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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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여기서 한 번만 레벨이 한 번만 어 없어 없어 띵 안 했어 아 쟤가 도둑질을 시키는 거예요 나쁜 녀석 쥐가 안 하고 쥐가 안 하고 푸우포파더 여기가 네 자리구나 어 뭐야 이거 어 내구성이 좋은 돌 같은 피부를 갖게 돼요 방어력이 어 이거는 영구적으로 방어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순간만 되는 건가 근데 어쨌든 이거 만들려고 했으니까 코클럼프 즙이 없는데 어 잠깐만 여기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코클럼프 즙 어 이거야? 어 이런? 어 음 잠깐만 아 코클럼프는 동굴을 가야지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 아 못 만들어요? 아니 나 물량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떡해? 나 한 20개 만들어서 갈라 했는데 어떡하지? 아 이거 만드는 거라고요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됐다 됐다 아 요건 30초다 짧다 아니 근데 나 이거 지금 못 만들어요 그러면 요거 그 피 채우는 물약 어떻게 해? 나 한 20개 만들고 싶었는데 야 아 진짜 저러애들 꼭 있어 으 진짜 으이그 역시 위즐리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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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 어 공범? 누군데 그게 난 전혀 모르겠는데 공범이 누굴까 난 몰라 이거 하려면 호클럼프 즙 호클럼프 즙 있으면은 꼭 이제 주워야겠다 호클럼프 즙 샤프 교수에게? 야 너 공범 누군지 말하면 죽는다 진짜 알았지? 어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낄끼리라고 해요 어? 아 아 아 알고 계셨어요? 하하하하하 해도 되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알았으면 꾸덕역 거의 깡패야 깡패 해볼까? 아니야 나 해볼래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 뭐야 어 감사합니다 근데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진짜 몰라요 마이너스 500점 아니 그리고 마이너스 되면 진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말로 하는 건가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입안에 50점 이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점수를 주는 거야 아니면 진짜 점수를 주나 아 맞아 소설에서는 실시간 점수 깎이는데 나중에 제일 점수 높은 기숙사가 우승한다고? 큰일 났다 맞아 호응 좋은 반 500점 이러면 애들 아무것도 물었는데 막 우와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잖아 그냥 일단 좋았어 아 요거 지금 못하고 다음 퀘스트가 뭐지?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다음 퀘스트가 왜 안 뜨죠? 노란색이 있는데 아 제이 제이 맞아 아 맞다 메리링님 감사해요 아 요거 하면 되는구나 뭐야 아 이거 밖으로 나가는 건가 보네 아 또 이거 타이밍 딱 맞게 우리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다 와가두 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